아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느 한의원 안에서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명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온 젊은 여성 노엘이었는데요. 어린 외국인이 한의원까지는 무슨 일일까요? 한국에 와서 병을 얻은 그녀는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엘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병까지 얻고 그 병에 대한 치료로 한 방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노엘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국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할 때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양인을 좀 무시하는 아버지의 성향을 이어받아서 저도 동양 국가를 내심 깔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돌연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언니 메이블이에요. 첫째 언니 메이블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났죠. 제가 집에서 워낙 늦둥이라서요. 중간에 오빠 언니가 몇 명 더 있기는 합니다. 왜 메이블 언니가 돌연변이냐면 아니나 다를까 교제한 남자가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집에서 동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귀었던 거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 성균 씨는 언니와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삼촌뻘이었죠. 성균 씨를 처음 봤던 건 제가 16살 때 제가 아직 학생이던 시절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이네요. 언니는 성균 씨와 6년 넘는 시간 동안 만나왔다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 결혼을 생각할 일은 없을 거라고 언포 아닌 언포를 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일단 반대했죠. 성균 씨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상류층 가정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주 잘 삽니다.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게 부모님의 주장이었어요. 성균 씨는 가난한 건 아니지만 평범한 소시민이었거든요. 생활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살게 되면 상대가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셨는데 이건 그냥 착한 척하는 말에 불과했던 것 같긴 해요. 당시에만 두 사람이 6년째 사귀었다고 했는데 성격이 안 맞았으면 그렇게 오래 만날 수 있었겠냐고요. 언니는 성균 씨가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고 성균 씨와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참 착하고 사근사근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었죠.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부모님과 언니는 서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특히 언니가요. 언니는 원래 성균 씨에게 그 사실을 숨겼었는데 모종의 계기로 성균 씨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성균 씨가 언니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요. 언니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병까지 들어버려서 결국 부모님이 성균 씨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 줄 수 있겠냐고 했다고 해요. 당시 저는 이 이야기를 몰랐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랍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둘은 결혼했고 둘은 한국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언니는 미국 사회 상류층의 삶을 거부하고 사랑을 위해 한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언니, 오빠들 중에 언니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언니였기 때문에 언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연락은 취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언니는 그곳에서의 삶이 바쁜지 미국에 올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연락은 계속했지만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 혼자서라도 한국에 가서 언니를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족들도 다들 바빠서 한국 갈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빠져서 곧장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서 제가 스무 살이 되었고 이때 저는 한국에 꼭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죠. 저는 계획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언니에게 미리 주소도 받아놓고 출발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제가 어디선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항을 나설 때에 알아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권만은 따로 보관해두어서 여권은 사수했는데 지갑과 휴대폰 등 중요한 소지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겁니다. 패닉이 와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저는 급한대로 공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두 영어에 능숙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SNS로 언니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큰일이네. 일단 거기에 계속 있어. 남편이 데리러 갈 거야. 뭐? 성균 씨가? 순간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창 두 사람의 결혼으로 부모님과 언니가 대치 중일 때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균 씨를 나쁘게 보고 나쁘게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균 씨를 볼 때도 대면대면 하게 대했는데 단둘이서 먼저 볼 생각을 하니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형부가 왔고 형부는 저를 아주 반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엄청 예뻐졌다 노엘. 저에게는 전혀 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저는 형부의 차를 타고 무사히 언니와 형부가 사는 집으로 갔는데 아파트였어요. 고급 아파트여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 부모님은 성균 씨가 못 사는 것도 결혼 반대의 이유로 들었던 것 같은데 부부가 사는 그 집은 전혀 못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형부에게서 언니를 돌려받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그 집에서 지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이전까지는 형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시간을 같이 보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라곤 언니를 뺏어간 나쁜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언니가 형부를 더 좋아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어요. 두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즐거워서 저는 예정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는 혼자서도 밖에 잘 나갔다 왔죠. 당신은 겨울이었는데 한국의 겨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춥더라고요. 한국의 겨울이 저에게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상까지 걸리는 경우가 흔할까요? 저는 발에 동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너무 아프다 했더니 동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상태라고 언니와 형부에게 말했더니 형부가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원체 잘 사는 집 출신인 저라서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고 형부를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부가 데려간 곳은 한의원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병원을 처음 봤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얘기할 때 형부는 계속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원장님의 진료에 의하면 한국에 와서 걸린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걸려있었고 이게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발가락이 정말로 위험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발가락을 잘랐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싹하네요. 제가 치료를 받으러 들어갈 때 형부는 이만 회사에 가야 한다면서 미안하지만 가야겠다면서 자리를 떴죠.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요상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발가락에 주사바늘을 꽂는 건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의학 왜 주사바늘을 꽂냐고 항의했지만 주사바늘이 아니라 침이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주사바늘보다는 훨씬 가늘었어요. 처음 침이 들어왔을 때는 아팠지만 맞을수록 살짝 따끔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술로 치료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냥 아프기만 하고 치료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스러웠지만 서울에 좋은 병원 많은데도 그런 병원에 데려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에게는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끝이 까맣게 물들어 괴사 위기까지 갔던 제 발은 말끔히 나아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침치료도 꾸준히 받고 한의원에서 처방해준 한약도 열심히 챙겨 먹었더니 점점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돌파리라고 생각했는데 돌파리는커녕 명이었던 거죠. 그때 저는 한국인들에게 큰 정을 느껴 계속 한국인들과 지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으로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계획을 세웠죠. 다니던 대학에서 한국 유학을 신청해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일단 그냥 미국에서 시간을 보냈고 다음 2학기에 한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다음 학기에 한국에 올 수 있었고 지금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언니와 형부집 근처에 집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집에서 살았다 보니 기숙사 생활은 좀 싫을 것 같아서 따로 집을 구한 거였는데 한국 유학 중 사귄 친구가 기숙사에 살아서 구경을 가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인 거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언니와 형부 옆집에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저는 계속 지금 집에 살려고요. 지금은 유학이지만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민 와서 살 국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